오롤마가 생각이 난다 오롤마가 생각이 난다 오롤마가 생각이 난다 오롤마가 생각이 난다 아프지도 않겠다는 울엉마가 생각이나 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풍고 울엉마가 그리워진다 울엉마가 생각이나 울엉마가 볶고 봐준다 감독님은 뭔가 좀 탱기하는 게 있네 엔딩 처리를 해주는 것만 앞에서 내가 못 볼까 봐 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언 좋아요 그렇게 카메라 찍어주시면 찍는데 이상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다 시켜주시고 음악을 개떡같이 봐가지고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진짜 나는요 형님 내가 봐주면 잘 봐주거든요 근데 꼭 저 언니가 나가면 꼭 이상하게 봐줘요 뒤에 보면 고기 굽는 거 있어 거기 가서 불판 넣고 고기나 굽으러 하지 말래 그래서 나는 쟤보다는 얘가 나일 것 같아 그래서 얘 보고 좀 시키려 괜찮지 않아 아버지 그림이 보기에 잘해도 눈이 엄청 높아 보기에 이래도 얘가 눈이 높아 꼴값을 떠시는군요 하긴 눈이 높으니까 저양관하고 참 모르는 사이지 근데 오늘 저 의사 패션에 패션이 괜찮아요 저 어 바지는 뭐 어느 나라 바지가 그런 바지가 있어요 저거 쟤꺼 아니야 아 쟤꺼 아니에요 막내 아들꺼 뺏어 입고 와가지고 저 똥바지 아 그 이름 그 유명한 엉덩이 바지 똥꼬바지 똥꼬바지 나도 저런 바지 입으면 겨울일까요 나는 근데 저런 바지 입으면 이건 이상해질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안 입을래 아니 이 양관 와가지고 어디갔어 식사하시러 가셨나 마치 아침에 눈에 띄는 제일 먼저 생각나가 자네와는 고통같이 우리야 피한 방송비리 우리 두 사람 전생의 미련이 또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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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단하며 다행히 와 하는 저 사람의 dates 놈기 하진 진세 독 merchants 청약 장문 4단곱더의 꽃뿐 이건 너네네 꽃뿐 사는게 내 별명의 꽃뿐 너 왔다 가는 인생이 우리 둘이 섭붙다 저 편의점을 유명할 거야 다시 일어나 자네가 조리고 전부 다 자네가 춤추어 자네와 난 대단한 꿈을 지키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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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구나 아하 같이 지났어 동양같은 친구 자신도 나와 참을 하자 응급만 참을 같이 참을 원하는 동양같은 친구 아하 아하 산이구나 아하 같이 지났어 동양같은 친구 아하 같이 지났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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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야 배에 떠지마 가슴 시리운 고갯빈 쟤 잡고 강아지 배 쬐으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처음에 피의 끝 시절 바랍게 지쳐갈대 어머니 우선을 잊고 살아대 가슴 시리운 고갯빈 슬픈 고갯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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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잡고 강아지 배 쬐으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고갯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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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필이 거두고 슬슬 폭전이 어머나 슬슬이 였어 불필이 거두고 슬슬 폭전이 어머나 슬슬이 였어 불필이 거두는 GrS!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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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료로